이전 강좌에서 파이 그래프 툴을 사용하지 않고 3D 파이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 그래프 툴을 사용하여 높이가 서로 다른 3D 파이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좌를 따라하기 위해 아트보드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4개의 흑백 인포 아이콘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D 파이 그래프에 적용할 색상은 아트보드 오른쪽에 있는 색상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이 그래프 툴을 선택한 후 아트보드를 클릭합니다. 그래프 대화 상자에서 width에 30cm, height에 30cm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입력창에 아트보드 상단의 데이터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apply 아이콘을 클릭하고 빨간색 X 아이콘을 클릭해 닫습니다. 단축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파이 그래프를 아트보드 하단으로 이동합니다. 그룹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일러스트레이터 레전드 상자를 더블클릭해 해당 파일을 함께 선택합니다. 단축키 I를 눌러 아이드로퍼 툴을 선택한 후 아트보드에서 오렌지색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I를 누른 상태로 인디자인 레전드 상자를 더블클릭해 파일을 함께 선택합니다. 아트보드에서 연두색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I를 누른 상태로 프리미어 프로 레전드 상자를 더블클릭해 해당 파일을 함께 선택합니다. 아트보드에서 분홍색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I를 누른 상태로 포토샵 레전드 상자를 더블클릭해 해당 파일을 함께 선택합니다. 아트보드에서 하늘색을 클릭합니다. 2D 파이 그래프를 높이가 서로 다른 3D 입체 그래프로 만들기 위해서는 플래튼 트랜스페런시를 적용해서 그래프가 아닌 패스로 변환해 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프의 속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높이가 서로 다른 3D 입체 그래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축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파이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Expand 메뉴는 Effect 메뉴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패스로 변환할 때 사용하며 그래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프를 패스로 변환하기 위해 플래튼 트랜스페런시 메뉴를 선택합니다. 플래튼 트랜스페런시 패널에서 기본 옵션 그대로 OK를 클릭합니다. 파이 그래프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면 파이 그래프가 패스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타입, 데이터, 디자인, 마크업 메뉴가 표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 그래프의 그룹을 해제하기 위해 Ungroup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Ctrl-G를 누릅니다. 단축키 Ctrl-U를 눌러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합니다. 단축키 L을 눌러 Ellipse 2를 선택한 후 마우스를 파이 그래프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Alt-Shift를 누른 상태로 파이 그래프의 1 3분의 1 크기의 원을 중앙으로부터 그립니다. 단축키 Ctrl-U를 눌러 스마트 가이드를 비활성화합니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Ctrl-F9를 누릅니다. 단축키 V를 눌러 셀렉션 2를 선택한 후 파이 모양과 원을 함께 선택합니다. 패널에서 Divide 아이콘을 클릭해 각각의 조각으로 분리한 후 X 아이콘을 클릭해 패널을 닫습니다. 파이 그래프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Ungroup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Ctrl-G를 누릅니다.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오렌지색 파이에서 조각난 하늘색 작은 파이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I를 눌러 아이드로퍼 2를 선택한 후 오렌지색 파이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을 누른 상태로 연두색 파이에서 조각난 하늘색 작은 파이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을 누른 상태로 보농색 파이에서 조각난 하늘색 작은 파이를 선택합니다. 보농색 파이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Shift-Ctrl-A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단축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큰 파이 조각만 함께 선택합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흰색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오렌지색 작은 파이와 큰 파이를 함께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연두색 작은 파이와 큰 파이를 함께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분홍색 작은 파이와 큰 파이를 함께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하늘색 작은 파이와 큰 파이를 함께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90도일 때 일부 파이 그래프는 3D 모양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파일을 함께 선택한 후 바운딩 박스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간 회전합니다.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오렌지색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펙트 3D 익스트루드 엠베벨 메뉴를 선택합니다. 3D 익스트루드 엠베벨 옵션 대화 상자에서 익스트루드 넵스에 700 포인트를 입력한 후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specify rotation around the x-axis 60도, specify rotation around the y-axis 0도, specify rotation around the z-axis 0도, perspective의 0도를 각각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연두색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펙트 익스트루드 엠베벨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Shift, Ctrl, E를 누릅니다. 3D 익스트루드 엠베벨 옵션 대화 상자에서 익스트루드 넵스에 250 포인트를 입력한 후 프리뷰를 체크해 미리 봅니다. 나머지 옵션 그대로 OK를 클릭합니다. 분홍색 파일을 선택한 후 단축키 Alt, Shift, Ctrl, E를 누릅니다. 3D 익스트루드 엠베벨 옵션 대화 상자에서 익스트루드 넵스에 400 포인트를 입력한 후 프리뷰를 체크해 미리 봅니다. 나머지 옵션 그대로 OK를 클릭합니다. 하늘색 파일을 선택한 후 단축키 Alt, Shift, Ctrl, E를 누릅니다. 3D 익스트루드 엠베벨 옵션 대화 상자에서 익스트루드 넵스에 550 포인트를 입력한 후 프리뷰를 체크해 미리 봅니다. 나머지 옵션 그대로 OK를 클릭합니다. 3D 파이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 Shift를 누른 상태로 약간 위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하늘색 파일과 분홍색 파일을 함께 선택한 후 Shift, Ctrl, 왼쪽 브래킷을 눌러 맨 뒤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연두색 파일과 분홍색 파일을 함께 선택한 후 Shift, Ctrl, 오른쪽 브래킷을 눌러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연두색 파일과 분홍색 파일을 함께 선택한 후 옆으로 이동합니다. 하늘색 파일 그래프를 선택한 후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오렌지색 파일의 하단에 맞춰 위치를 이동합니다. 위 화살표 또는 아래 화살표를 눌러 오렌지색 파일의 하단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하늘색 파일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초록색 파일을 선택한 후 오렌지색 파일의 하단에 맞춰 위치를 이동합니다. 상하좌우 화살표를 눌러 오렌지색 파일의 하단과 측면이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연두색 파일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분홍색 파일을 선택한 후 연두색 파일의 하단에 맞춰 위치를 이동합니다. 상하좌우 화살표를 눌러 연두색 파일의 하단과 하늘색 파일의 측면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분홍색 파일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아트보드 오른쪽에서 4개의 정보 아이콘을 함께 선택한 후 단축키 Shift-Ctrl 오른쪽 브래킷을 눌러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로 파이 그래프로 드래그해 복제합니다. 각각의 아이콘을 해당 파이 그래프 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Shift-Ctrl을 누른 상태로 4개의 정보 아이콘을 선택한 후 Effect-Rotate 메뉴를 선택합니다. 3D Rotate Options 대화 상자에서 Specify Rotation Around the X-axis의 50도 Specify Rotation Around the Y-axis의 25도 Specify Rotation Around the Z-axis의 마이너스 15도 Perspective의 0도를 입력한 후 Preview를 체크해 미리 봅니다.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각각의 정보 아이콘을 선택한 후 위치를 조정합니다. 정보 아이콘에 3차원 회전 효과가 적용되어 파이 그래프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4개의 아이콘을 함께 선택합니다. Effect-Styleize-Drop Shadow 메뉴를 선택합니다. Drop Shadow 대화 상자에서 Preview를 체크한 후 모드는 Multiply를 선택합니다. Opacity의 75%, X Offset의 0cm, Y Offset의 0cm, Blur의 0.1cm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4개의 레전드를 함께 선택한 후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파이 그래프의 높이에서 중앙이 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파이 그래프 하단에 그림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축키 L을 눌러 Ellipse Tool을 선택합니다. Tools 패널에서 Fill 색상 아이콘을 앞으로 불러온 상태에서 Swatch 패널에서 50% 회색을 선택합니다. 파이 그래프 하단의 모양을 따라 타원을 그립니다. 단축키 V를 눌러 Selection Tool을 선택합니다. 그림자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Arrange-Send to Back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Ctrl 왼쪽 브래킷을 눌러 맨 뒤로 이동합니다. 이펙트, 블러, 가오시언 블러 메뉴를 선택합니다. 가오시언 블러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Radius에 100px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Bounding Box를 조절하여 그림자의 모양을 수정합니다. 통계 값에 따라 파이의 기둥 높이가 다른 멋진 3D 그래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이 그래프 2를 사용하여 높이가 서로 다른 3D 파이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